지난 21일 농협은행 본사에서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과 계열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직원 보완의식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농협금융 전 계열사와 농협중앙회가 합동해 실시한 이번 캠페인에선 범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웹메일 사용 방법과 임직원 정보보호 실천 수칙에 대한 안내장과 포스터를 배부했는데요. 김용환 회장은 임직원들의 철저한 보완의식을 기반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완을 생활화해 신뢰받는 농협금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